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번 생각하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과연 누가 최고일까요? 1986년도 개봉한 영화 길소뜸을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익사한 사람을 구해주는 일을 부업으로 하는 6.25 때 잃어버린 아들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익사하려고 강에 투신한 사람의 시신을 찾아주는데 가장 많은 보수와 고마움을 받는 법을 말하는 것이죠. 처음 입수해서 시신을 찾아준다면 약간의 돈과 고맙다는 인사치대로 끝장납니다. 그러나 여러 번 입수하여 고생 끝에 시신을 찾아준다면 굉장히 고마워하며 보수도 넉넉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입수할 때마다 시신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모습을 연출한다면 웃돈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결국 물에 불어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상태의 시신을 찾아줘야만 생색이 나고 돈을 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시신을 찾는데 일당이나 입수할 때마다 회수당 보수를 지급한다면 당연히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빨리 찾아주면 돈과 시간과 비교적 온전한 시신을 거둘 수도 있는데 그렇게 빨리 찾아준다면 결코 그런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겠죠.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익사하려는 사람을 바로 구해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물에 빠져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만 빠진 것을 미리 알고 나서 나중에 유가족들이 오면 다른 곳에 입수하여 고생을 하는 척 한다면 정말로 떼돈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살린 채로 구해주지는 않는 것이죠.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내 보따리, 내 노우란 격반하장의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에는 유명한 의사가 둘 있습니다. 바로 편작과 화타가 되겠습니다. 편작이 화타보다 어른이기 때문에 먼저 부르는 것이 예의라서 화타 편작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작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편작의 삼형제는 모두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가 바로 편작이죠. 한 번은 위나라 문항이 편작에게 편작의 삼형제는 모두 의술에 정통하다고 들었는데 과연 누가 가장 의술이 뛰어나냐고 물었더니 자기보다는 첫째 형이 가장 뛰어나고 그 다음은 둘째 형이며 맨 끝이 자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가장 유명하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거의 죽어가는 사람의 병을 쬐고 수술하고 치료해서 유명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형제는 왜 유명하지 않냐고 묻자 그들은 병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병에 걸리지 않아서 그 고마움을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주길래 그런 것이냐고 묻자 첫째 형은 병이 아예 발병하기 전에 상대의 안색을 보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상대가 병에 걸리지 않고 둘째 형은 병이 드러나기 시작할 즈음 근본적인 치료를 하여 아주 약한 고통만을 느끼고 완치되게 하는 의술을 가졌지만 자신은 환자의 병세가 깊어져서 고통을 호소할 때 치료해주기 때문에 제일 실력이 낮은 하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극도로 아파할 때 고쳐주기 때문에 크게 감사하며 명의라고 칭찬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질병 예방의 중요성을 시사하죠. 우리나라는 민둥산으로 홍수가 발생하면 산사태로 인해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피해복구를 도와주는 척하며 정치적 행보를 넓히며 인기를 끕니다. 물론 남월나라 하는 것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 피해 주민은 그 지도자한테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과연 감사를 해야 할까요? 한국은 전세계를 놀라게 만든 산림 녹화를 가장 짧게 해서 성공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사태가 전에 비해서 확 줄어든 것이죠. 그러나 산사태가 나지 않으니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산사태가 나야만 정치인이나 지도자한테 고마움을 느낄 텐데요. 그런데 지금은 무분별한 산림 해선과 태양녀 발전 등으로 오랫동안 키워왔던 산림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홍수에 대한 걱정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수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홍수를 대비해서 하상 준설 작업이나 또는 둔치 작업 등을 홍수 전에 했다면 비록 비가 많이 오더라도 침수의 위험이 적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쪽에는 관심이 전혀 없죠. 누군가 홍수로 죽고 나서 애들을 패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1980년대 고질적인 장마 홍수나 기습 폭우로 서울의 대부분 지역 한강변이라던가 마포 서초동 등이 침수되는 일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한강 등 4대강 정비하고 서울 청계천 등의 보수 및 복계천 복원에 의해서 홍수 피해가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이죠. 물론 강남역 침수처럼 지대가 낮아서 생기는 문제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의 철산동 하안동처럼 매년 안양천에 지류가 범람해서 침수되는 일도 전혀 발생하지 않죠. 가뭄은 어떨까요? 조선시대에는 왕이 덕이 없어서 가뭄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후죄를 들여서 해결하려고 했으나 과연 해결되었을까요? 천수답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한 백성들이 굶어 죽는다는 것이죠. 지배층이나 양반이야 가뭄에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민천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정책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해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아전인수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논의 물되기란 뜻이 되겠습니다. 바친데 왜 물일까요? 원래 일본어로 저는 논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속만 챙기는 것을 말하는데 놀랍게도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둠봉이 되겠습니다. 둠봉이라고 하는 것은 가뭄이 들어도 자기 논은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선조의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자기만의 둠봉이 있어도 오랜 가뭄은 절대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땜을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모든 논에 물을 댈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가뭄이 들면 아무리 식수차를 동원해도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 와도 나만은 편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바로 둠봉인 것이죠. 그러니 선조의 지혜니 선견 지명이니 하는 말은 집어치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게가 되겠습니다. 지게는 못질을 한 흔적이 전혀 없는 자연친화적인 운반도구가 아닐 수 없겠죠. 적당히 가져가 난 나무를 두 개 얻어서 끌을 이용해서 깎고 홈을 만들어 맞춰서 새끼줄만 묶으면 운반도구가 바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지게는 전국도의 70% 이상이 산악재형인 우리나라에 혼자서 짐을 나르는데 더 말할 나이 없이 편리한 도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6.25 때 지게로 포탄과 음식을 산의의 기지로 나르는 사람들을 보고 미군들이 A특공대라고 하면서 놀랐을까요? 지게는 분명히 편리한 도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게 때문에 수레 발전을 막고 도로의 개발을 막은 것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산속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게가 필수일 수는 있겠으나 넓은 길에는 수레가 제격이죠. 그래야 더 많은 짐을 쉽게 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레가 다니기 위해서는 길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처럼 박정희 시대가 아니라 왕건 시대에도 만들어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길이 있다는 말은 자동차의 발달과 물류의 발전 등으로 경제발전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발전을 막은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가래가 되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바로 가래가 되겠습니다. 삽보다는 효율적이라서 노동효율이 좋은 농기구가 아닐 수 없겠죠. 하지만 3명이 함께 일을 하니 만약 농땡이라도 부린다면 노동효율은 극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포크레인의 출현을 막는 장애가 된 것이죠. 물론 그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논리비약이 될 수는 있으나 땜질식 대응이 과학발전을 늦춘 것만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구한말에 가래로 10분 일하고 50분을 쉬면서 담배를 피우는 조선인들을 보면서 의아해했다는 선교사의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험회사 다닐 때 실시간으로 계좌를 체크해주는 시스템을 제가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실무사원들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에 불편하다고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하지만 밀어붙이고 개발하니까 자동이체 등록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 사고를 미연해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도 아주 빨라졌죠. 다음은 인지대 현물납부에서 현금납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대출서류에는 대출가에게 따라서 인지를 사서 붙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에 따른 전국 수만 명 아니면 수십만 명 이상이 매일 인지를 사고 붙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인지대만큼 현금으로 내겠다고 세무서와 동의한 이후 시스템을 바꿨더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실무여사원들의 업무가 줄어들었고 인지관련 횡령사고가 근절되었고 관련 감사 업무가 본사만 시행하다 보니까 간소해지고요.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본사는 후불로 인지대 현금납부를 하다보니 한 달간의 기회비용 이익이 발생한 것이죠.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고가 시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일이고 귀찮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강력한 시행만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굳은 의지로 시행했더니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이 밖에도 음성록지 시스템을 1990년대 말에 개발해서 불필요한 보험금을 확 줄였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과연 그런 사람이 영웅일까요? 아니면 난세를 만들지 않게 만든 사람이 영웅일까요? 우리나라는 유사 이래 약 5천여 년 동안 굶어죽는 것과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요? 일부 귀하에서 고통받는 소외층이 아직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그러나 국민 대부분은 귀하를 걱정하지 않고 다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가뭄으로 굶어죽을 때 구율미를 방출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아니면 굶어죽지 않게 처음부터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최선일까요? 과거에는 당장 굶어죽는데 죽이라도 한 사발 준다면 평생의 은인으로 알고 섬기겠지만 이것은 엄발의 오줌 누기가 아닐 수 없겠죠. 한마디로 끊임없는 미봉책의 연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의 행복은 왠지 모를 또 다른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적어도 태어나자마자 굶어죽지는 않으니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방정책으로 돌아가서 불을 잘 끄는 소방수와 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는 소방수 중 누가 더 훌륭할까요? 한강대교가 노화되어 무너진다고 할 때 구조를 잘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점검을 강화해서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어려서부터 형식적인 도덕교육을 한다면 커서 교통질서를 위발하고 부정을 일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온통 사기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며 고칠 수도 없는 지경에 몰리게 됩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실질적인 도덕교육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커서도 그대로 시행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 일본 사람에게 왜 정지선에 맞춰서 차를 멈추냐고 했더니 정지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에 그렇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왜 차가 오지 않는데 건너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마찬가지 대답을 얻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떨까요? 과거보다 나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지선 위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조금 침범한다고 해서 위험하지는 않다는 자기 판단에서죠. 그리고 차가 오지 않으면 그리고 차가 멀리 있으면 빨간불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너도 위험하지 않다고 역시 자기 판단을 한 것이죠. 예방하는 정책은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현명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야만 부조리한 정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편작이 대접받지 말고 그 형제들이 더 높게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자산관리에 있어서도 잘못된 자산을 올바르게 배치해주는 것보다 미리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조언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는 않을까요? 잘못된 자산관리와 투자 및 절세 전략이 돌이킬 수 없는 재산적 손실하고 개인과 가정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신만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조언해주는 종합자산관리사가 절실합니다. 자산관리에 있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불리고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통해서 투자와 절세 두 머리의 토끼를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이 바로 해답이 됩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아니면 그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신청해서 최고의 절세 전문가 절세 아티스트 콘스탄트 김에 텍스토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각진년 자산가라면 투자는 물론이고 절세까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의 이르기까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가동시켜서 백여년간의 자산관리 성공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통해서 그 성공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 방법 자산관리 100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대를 이어서 투자를 잘하고 세금을 줄이는 100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 솔리션은 제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절세는 증여세, 상속세 등 여러가지 세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완벽하게 솔리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본금 천만원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가족투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지분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분산합니다. 결국 자본금 전체는 자녀나 손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가족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그 메리트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되겠습니다. 바로 평생 소비하는 돈을 모두 법인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만듭니다. 원래 버는 돈보다 소비하는 돈이 많은데 이돈 모두를 절세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 골프, 캐디피, 여행비용, 식대, 음료 때, 회식 때, 렌트카 비용, 그리고 유료대 및 기타 비용을 처리가 가능하겠죠.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과거 접대비로 가능하구요. 복리 후생비로도 처리가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NGP 플랜 실행시 두번째 메리트가 있습니다. 바로 평생 버는 돈에 대해서 종합가세 내지 종합소득세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49.5%의 세금을 완벽하게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9.9%만 부담하면 되겠죠. 이것도 소비활동으로 비용처리를 많이 하게 된다면 더 절세가 가능합니다. NGP 플랜의 세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평생 건강보험료 부담에서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추가소득, 그러니까 투자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 있구요. 그 다음에 배우자도 건강보험료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자산이 있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평생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소득 발생이 아니라 법인에 이익이 발생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은퇴 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가입시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에서 일정한 소득을 받을 경우 평생 경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NGP 플랜의 메리트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증여전략 실행 후 10년 후 재증여할 때까지 상속재산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상속재산 동결효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에 가수금으로 지원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수금으로 활용하면서 10년 단위 증여전략을 실행한다면 상속세를 완벽하게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NGP 플랜의 다섯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온가족의 자산관리를 도맡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평생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절세전략하고 투자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산관리를 하더라도 상속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수익과 이익, 잉여금은 모두 최대 주주인 자녀들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가족투자법인의 대표이사로 평생 재직하면서 법인의 자산을 운영합니다. 물론 자산을 자지우지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NGP 플랜의 메리트 여섯번째가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자산 증식에 혁혁한 기여가 가능합니다. 가족투자법인의 자본금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 몫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법인으로부터 다양한 소득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상여금, 배당금, 퇴직소득 그리고 유효금도 가능하고요. 법인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메리트 일곱번째가 발생합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증여를 다하고 나서 자산을 차용해 줄 경우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세 폭탄을 맞지만 NGP 플랜을 실행시켜서 법인에 돈을 빌려준다. 가수금이 되겠죠. 이랬을 때는 자녀들이 이 돈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자녀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급 이자하고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상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적용되지 않고요. 자녀 1인당 21억 7,391만원의 가수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은 NGP 플랜 여덟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평생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을 받습니다. 전략적 자산배분은 물론이고요. 전술적 자산배분 그리고 금융투자 평가 분석하고 자산 재배치를 지원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연평균 기대수익률 10%의 목표관리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벤치마크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이상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NGP 플랜 메리트 마지막 아홉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평생 콘스탄트 김 저로부터 종합자산관리를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는 물론이고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절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평생 절감방안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 그리고 법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평생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재무설계 자산관리 기타 재무적 비재무적 평생조원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대를 이어서 저의 아들이 가업승계를 통해서 지원도 가능하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좋아도 그 플랜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다양한 메리트가 너무나도 많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반드시 자산가라면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절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편적인 것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격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고 적격 종합자산관리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적격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사의 덕목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 자기 편이 아닌 전문가는 자신의 최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피하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필피하듯이 자신만을 위해서 조언하고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먼저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일까요. 아니면 자녀 증여시 증여세 절세와 나중에 상속세 절세가 될까요.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고민일까요. 또한 투자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라던가 자녀의 자산증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평생 소비금액에 대한 비용처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한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킴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 콘스탄트 김은 VIP 컨설틱 3,300여 차례의 경험이 있습니다. 2024년도 값진년을 값지게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실행시킬 수 있고 실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저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증여세, 상속세, 절세 스킬은 물론이고요.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스킬, 가족투자법인 NGP 플랜의 설립 및 운영 전반정이 지원하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과 지원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비용 처리, 소비 비용 처리에 대한 해결책,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 등 다양한 재무설계와 자산관리에 대한 지원과 조언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GP 플랜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 자자손손 플랜을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참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하고 장소가 되겠습니다. 1회차는 2024년도 3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400m 부근의 역삼 오프라 갤러리케이지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2회차는 2024년도 3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가 되겠습니다. 1호선 신설동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갤러리케이지 본사 4층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재계 참가비 3만원만 입금하시고 문자로 성함, 핸드폰 회차를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누리시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산관리 성공을 한번 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 또는 그 이상의 절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미나 장소에 대한 약도가 되겠습니다. 2호선 강남의 역삼력 2번 출구에서 400m 정도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회차를 진행하는 세미나 장소가 되겠습니다. 신설동역 4번 출구 바로 4m입니다. 바로 앞에 있거든요. 갤러리케이지 본사 4층 교육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자기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특히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자산관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만약에 실행시킨다면 그 기대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자손손 플랜을 성공시켜 보시기도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방의 중요성하고 종합자산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